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여러 종류의 스콘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플레인 스콘이에요 단면 단무지 플레인 아무 느낌 없는 맛입니다 잼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바닐라ği 이건 남편으로 맛볼 수 있으니 좋고 넓은 샘이 놀라운 샘이 국물이매우 바닐라 들어올랐죠 인형이 나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또 다른 맛을 즐길 수 없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먹으려면, 이 음식은 끝까지 먹으면 좋겠어요. 이 음식은 저의 음식을 먹어요. 이 음식은 음식을 먹으니까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이런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잼이랑 먹을까 더 상큼해요 이거는 초코스콘이에요 이렇게 초코칩이 엄청 박혀있어요 안에 초코칩이랑 견과류, 곰보도와 이렇게 씹어요 초코칩이랑 견과류, 곰보도와 같이 먹어요 초코칩이랑 견과류는 정말 맛있어요 초코칩이랑 견과류가 너무 좋아요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더 건강한 느낌이에요 이건 쌀 스콘이에요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견과류가 들어있어서 견과류가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앙버터 수건입니다 이렇게 포터랑 팥이 들어있어요 버터가 그렇게 느끼하지 않네요 버터가 그렇게 느끼하지 않네요 예전에는 앙버터가 쓰기 좋은데? 칼국수는 아이스크림이었어요 빅의 한 팍 아이스크림 뺨을 다 먹기 이거는 초코칩 피칸 수콘이에요 이게 약간 맛이 더 진한 거 같아요 다른 건 약간 심심한데 이건 간이 된 느낌이에요 저는 초코칩을 입을 때까지는 아니다 저는 초코칩을 입을 때까지만 먹어야겠어요 초코칩이 입을 때까지는 아니다 초코칩이 입을 때까지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사과즙이 확실히 스콘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과즙이 확실히 스콘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통밀 스콘입니다 이 스콘은 확실히 고소해요 너무 맛있네요 지금 가벼운 가벼운 마늘 동그라맛이 만들어서 나는 이 뼈의 삶은 뼈의 삶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뼈의 삶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분의 헐는 뼈의 삶은 뼈가 상징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초코칩 피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缶이On. 매콤한 맛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리고 고소한 맛 맛있네요 정말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 고소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건 파이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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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나물 치즈 스프드포팔름 무너로 갈릭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파프리카가 정말 잘 어울려있죠 계란말씨로 말해봐요 좋은 거라 이곳이 도전하는 라면이 많아서 오랫동안에 또 라면을 먹으면 가만히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럴 때에 가만히는 고소하고 매콤한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